고객감사 대전이 펼쳐지고 있는 현동호 쇼핑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전시호스트 권유서고요. 이른 아침이에요. 주부님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참 바쁘신 게 환기시키고 청소하고 집안일 할 거 진짜 많으시죠? 오늘 방송 기다리신 공연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 롤칭해 드리면서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테팔의 에어포스 그중에 에센셜 무대를 함께 하겠는데요. 이미 CF 동일 시리즈는 당연한 거고 수유진 씨가 함께하면서 최신상입니다. 최신상. 아시죠? 테팔의 에어포스 360 하면 이 라인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프리미엄 라인업 중에서도 최신상을 TV홈쇼핑 단독으로 공개를 해드리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더 좋아졌어요. 본체 하나에 여기저기 툴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로 다 해결하는가 동시에 더 중요한 거. 방송에서만 테팔의 전품에 거치다까지 다 들이는데 가격이 이렇습니다. 역대급 조건이에요. 저희가 론칭할 때도 이 정도 조건을 못해드렸습니다. 딱 보이죠? 방송 사상 역대 최저가 찬스. 가격이 이런데 한 달에 내시는 금액까지 아껴할 수 있다면 오늘 방송 잡으시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는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연 방송할 때 가장 인기 많은 골드 브라운 컬러, 그리고 옆에 보시면 핑크 컬러까지 두 가지 색상 중에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요즘 청소기의 대세는 뭐니뭐니 해도 무선 청소기입니다. 지금 제가 드는 것처럼 가녀린 제가 들어도 살짝 한랑할랑한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묵직하지만 무겁지 않은 느낌을 주면서 아래쪽에서 한 번, 위쪽에서 한 번, 모터만 하더라도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위쪽의 메인, 흡입을 담당하는 모터는 2만 8천 RPM, 그 다음에 브러쉬 쪽에 있는 모터는 1만 8천 RPM입니다. 1만 6천? 동시에 돌아가면서, 1만 6천. 청소기 이용해서 안에서 한 번 더 걸러져요. 그래서 먼지를 보다 빠르게 집진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가져가고요. 건 타입이에요. 손가락 딱 누르면 되고, 계속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누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공간을 청소를 할 수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청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올인원 패키지예요. 그렇죠. 본체 하나로 다 해결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본체 하나에 여러 가지 부소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흡입력일 텐데, 지금 보시면 앞쪽에 메인 브러쉬가 4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LED 라이트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고객님, 우리가 보통 청소를 할 때, 이제는 흡입력까지만은 되는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흡입력과 더불어서, 같이 안쪽에 브러쉬 자체가 101개의 모가 있습니다. 이 모 자체가 기가 막히게 청소를 잘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이어서 지금 보시면 흡입력이 좋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린다 해도, 이거 자체가 안쪽에 박히는 여러 가지 먼지들마저도 한 번에 다 정리가 된다는 거죠. 시원해. 그러니까요. 여기에 고객님, 우리가 보통 정전기라는 것 때문에 청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보세요. 쭉 여러 가지 이런... 빨아들여요.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는 이 속도가 지금 보시면 거의 뭐 남기는 거 없이 너무나 깔끔하게 청소가 잘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만족이 되실 겁니다. 깨끗하죠. 심지어 지금 보셨어요. 완전 무선이 있잖아요. 청소에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공간까지 깨끗하게 빨아들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냥 흡입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흡입을 할 수 있는지도 따져보셔야 되겠죠. 99.98%입니다. 먼지 제거 능력에 다시 들어온 먼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 막아줘야 되겠죠. 99.99%의 배출 차단. 심지어는 진짜 한국소비자원에서 무선 청소기를 가지고 아예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바닥 미세먼지 청소며 바닥 틈새 청소가 매우 우수. 그렇습니다. 등급을 받은 게 오늘 만나시는 태팔의 에어버스 360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빈통으로 우선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빈통 깨끗한 거 확인이 되시죠?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카펫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객님 우리가 청소를 할 때 카펫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모가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모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 먼지가 잘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카펫의 결이 바뀌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브러쉬가 안쪽에서 무려 16,000번이 돌아가면서 지금 털어주면서 청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쫙 청소를 하고 나면 고객님 과연 내가 겉으로 봤을 때는 어땠는가. 저희가 이거 빼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텐데. 고객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 안쪽에 먼지가요. 저희가 아까는 아무것도 없이 빈통을 보여드렸었잖아요. 우리 집이 이래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쫙 먼지가 담긴 거 보시면 더 놀라실 만한 거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고객님 이게 저희가 전에 3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할 때요. 이 안쪽에 깊숙이 넣었을 때 저 앞쪽에 메인 브러쉬가 약간 들렸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착하고 붙어있습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우리 왜 틈새라도 소파 미치며 침대 미치며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쓱 넣어주면 안쪽까지도 먼지 제거 99.98%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를 너무나 편안하게 하시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한번 가볼까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올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한 대로 다 해결할 거예요. 한 대로 다 됩니다. 한 대로 다 해결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앞쪽에 메인 브러쉬를 이렇게 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빠지죠? 어머. 이 앞쪽에 이 브러쉬로 또 청소가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 거예요, 고객님. 이거는 이런 틈새 있죠? 이런 틈새. 이거 한 뼘보다도 더 좁아요? 한 뼘보다도 더 좁아요. 근데 이 공간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요, 고객님.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빠르게 흡입이 딱 되냐면 이 앞쪽에 있는 워셔블 브러쉬가 청소를 또 한 번 해줍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가 침대 밑이나 소파 뒤쪽에 여러 가지 많이 남는 것들. 그렇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특히 구름 번지 키고 아이들 놀이매트 사이 아시죠?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한 번 더 변신이 가능해요. 또 한 번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고객님 이거 가지고 또 이지솔 브러쉬라고 해서 이걸로 또 청소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런 여러 가지 노트북 위쪽에 이런 먼지들. 먼지 쌓이는 공간들. 그렇죠. 이런 먼지들도 내가 한 번씩 털어주면서 브러쉬질을 한 번 하면서 흡입이 되다 보니까 정말 빠르게 청소를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공간을 편안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청소기 한 대를 가지고요. 여기저기 계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 대의 본체 안에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되는 게. 고객님 우리가 거실에서 생활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보시면 이런 먼지들. 먼지들.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이지솔. 제가 지금 청소기 한 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쭉 한 번에 싹 빨아들이죠. 아침마다 머리 감고 머리 감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쫙 빨아들이는 게 눈으로 보이실 텐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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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또 우리 아이들이 먹는 여러 가지 과자들 이런 것들도 기가 막히게 청소가 너무나 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많은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시는데 공기청정기 이 프리필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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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이것도 꺼내셔가지고 매번 청소하셨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고객님 너무나 기가 막힌 게 보세요. 제가 다음 대만 한번 해볼 텐데. 이쪽 자체가 너무나 편안하게. 이거 자꾸만 여기서 돌아가잖아요. 에어컨 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보시면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도 다 한 번에 이런 필터 청소까지 끝내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 진짜 지난 방송 끝나고 나서 반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맞습니다. 써보시면 그 다음 칭찬은 고객님께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초반부터 골드브라운 쪽으로 주문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택 1번 쪽으로 들어오시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방송에서만 태팔 정품의 거치대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따라갑니다. 타공원에서 쓰는 타입도 물론 있고요. 하지만 타공 필요 없이 스탠드 타입으로 쓸 수 있는 거치대까지 방송에서만 증정을 해드리는데 가격은 방송 사상 최저가입니다. 이보다 저렴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20만 원대로 내가 무선 청소기를 태팔의 에어포스 360에 에센셜이라면 말 다 한 거죠. 한 달에 내시는 금액 2만 6천 원대로 무이자 혜택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택 가장 많은 게 이 컬러예요. 골드브라운 컬러. 주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른 들어보시죠. 지금 주문 상황이요. 말 그대로 터졌다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지금 주문 빠르게 할 수 있게끔 컬러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골드브라운 컬러와 핑크 컬러 두 가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핑크 컬러, 저희 어머니는 당연히 요즘 대세에는 골드브라운이다. 너무 고급지지 않니. 컬러 선택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방송 안에서만 드리겠습니다. 태팔의 에어포스 같은 경우는 아예 라인업 자체가 프리미엄 라인업이잖아요. 무언가 하나를 더 드린다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방송에서만 태팔 정품의 스탠딩 거치대까지 챙겨드리면서 가격이 이렇습니다. 진짜 우리끼리 얘기지만 무선 청소기 가격이요. 요즘에는 돈 100만 원 이상 하는 게 수록 뚝뚝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선 청소기 쓰고 싶어도 못 쓰시는 고객님? 저만 해도 그랬어요. 하지만 앞자리가 2예요. 20만 원대. 한 달에 내시는 금액이요. 2만 6천 원대로 낮춰드리니까. 내가 매일매일 쓰시면서 이 정도 비용만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요.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이 안에서 다 해결돼요. 우리 왜 청소기, 무선 청소기 하면 여기저기 툴이 있고 뭐 있어가지고 박스 뜯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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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뜯고. 아니요. 이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객님 쓰시면서 여러 가지 브러쉬를 또 어떻게 챙겨야 되나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올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청소기가 보통 보셨던 그 디자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바닥 청소하시다가 위쪽을 살짝 빼시면 이렇게 핸디로 쓰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너무나 편하고 좋으시겠죠. 여기에서 고객님 이렇게 쓰시다가 또 한 번 뭐냐면 이 밑에 메인 브러쉬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위쪽에 있는 여러 가지 내가 손이 닿지 않는 것들도 이렇게 청소를 해보실 수 있어요. 한 대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 한 대로 지금 보시면 올인원 말 그대로 세 가지의 형태의 변형이 가능합니다. 한 대지만은 마치 세 개처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청소기는 모터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모터가 심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모터가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메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브러쉬 모터까지 해서 두 가지가 들어가게 돼요. 빨아들이고 쓸어들이고 위에서 올리는 힘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맞습니다. 진짜 써보시면 저도 실제로 사용한 지 거의 한 달째가 되어 있는데 진짜 저희 집은 내부순환으로 하고 강병불로 사이에 있어요. 안 봐도 보이시죠? 안 봐도 보이시죠? 그 기름때가 어마어마할지 빨아들이는 게 완전 달라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 앞쪽에 메인 브러쉬가 16,000rpm. 여기 메인 브러쉬가 28,000rpm입니다. 얼마나 흡입이 잘 되는지. 여기서부터 보세요. 앞쪽에 LED 라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먼지 있는 것도 다 눈에 보이실 거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안쪽에 브러쉬가 101개의 모가 이렇게 쫙 쓸어 담아줍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 우리가 청소를 할 때 막 뭔가 안 빨려들어서 걱정이 될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편안하게 혹시라도 이런 틈새가 있더라도 파이틈까지 집안이 좀 오래되면 장판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바닥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보시면 너무 깔끔하게 잘 되죠. 앞쪽으로 마지막으로 가서 이거 보여드리는데요, 고객님. 제일 놀라세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흡입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전기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 싹 정리가 되는 게 눈으로 확인되시지요. 힘이 다릅니다. 자, 300대 주문 완료됐습니다. 지금 워낙 주문 속도도 빨라서 골드브라운 컬러 원하시는 분들 조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99.98%의 먼지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하죠. 99.99% 다로운 먼지는 다시 나가면 안 돼요. 배출 차단과 더불어서 아예 한국 소비자 원인 무선 청소기 유명한 그 브랜드들 다 모아놓고 했어요. 그랬더니 매우 우수. 바닥 미세먼지 청소와 바닥 틈새 청소에서 매우 우수. 그래서 보이지 않는 먼지죠. 그걸 그렇게 잘 잡아냈네요. 이거 빈통부터 보여드릴게요. 빈통 이거 확인시켜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청소할 때 다 흡입이 비슷한 거 아니야? 시연이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빈통 확인하셨죠? 바로 그럼 청소 한번 해볼게요. 고객님 일반적으로 평평한 바닥을 청소하는 건 어떻게 보면 청소기로서는 당연한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 카펫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안쪽에 브러쉬가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돌아간다는 걸 이 결이 바뀌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쓸어 담아 주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본 것처럼 100여 개의 브러쉬가 계속 계속 쓸어 닿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요, 고객님. 제가 이거 빼서 뭐 보여드릴 거냐면 좀 전에 제가 깨끗했던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깨끗했죠, 깨끗했죠. 보세요. 지금 쭉 빼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안쪽에 먼지가 저희가 카펫에서 나오는 모 있죠? 이런 모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고요. 또 하나 고객님 저희가 뭐 보여드릴 거냐면 안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 이게 이렇게 빼시면 먼지통이 칼착이 되고요. 또 하나 필터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척이 가능하시고 밑에 쪽에 있는 먼지통도 다 세척이 가능해요. 깨끗하게 쓰시는 거예요. 어디 하나 세척되지 않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편안하게 청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이 저희가 에어푸스 36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쪽에 먼지가 저희가 카펫에서 나오는 모 있죠? 이런 모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고요. 또 하나 고객님 저희가 뭐 보여드릴 거냐면 안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 이게요. 이렇게 빼시면 먼지통이 딱 칼착이 되고요. 또 하나 필터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척이 가능하시고 밑에 쪽에 있는 먼지통도 다 세척이 가능해요. 깨끗하게 쓰시는 거예요. 어디 하나 세척되지 않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편안하게 청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이 저희가 에어푸스 36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360도 우리 집에 사각지대 없이 한 대의 청소기로 다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각지대, 심대 미치죠. 지금 보시면 저희가 쭉 한번 안쪽에 넣어볼 텐데요. 붙었어요. 지금 보시면 고객님 이거 자체가 보세요. 이 안쪽에 끝까지 가더라도 쭉 청소가 돼요. 그러니까 앞쪽에 헤드가 뜨지가 않아요. 이거예요. 제가 쭉 이렇게 놔볼게요. 놓더라도 앞쪽에 헤드가 뜨지 않기 때문에 저 바닥 쪽에 있는 구름 먼지들 다 청소가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써보시면 그러니까 진짜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에어푸스 비행기가 쫙 깔리듯이 우리 집 곳곳을 청소하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한 대가 아니라 마치 세대 효과를 누리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고객님 이렇게 쓰시다가 내가 저 구석 안쪽에 먼지를 봤어. 그럼 그거 찝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툴 가지러 가야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메인 브러쉬가 이렇게 빠집니다. 툴 가지러 가지 마세요. 그럼 이거 가지고 바로 또 청소를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시죠? 한 번에 할 수가 있다는 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얘가요. 이 틈새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바닥 쪽에 있는 이런 내가 팔이 닿지 않는 부분에 여러 가지 먼지들 선반 쪽에 아니면 장식장 밑에 있는 먼지들 다 청소가 돼요. 근데 이거 공간 보세요. 제 손가락 하나 정도 길이에요. 그렇죠. 한 뼘치 안 되는 이 공간까지도 틈새 청소가 제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기서가 아니라 한 번 더 더 빠져요. 한 번 더 빠집니다.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또 핸디형으로도 또 이렇게 빠집니다. 아니 그러면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이지솔 브러쉬예요. 이거 가지고 워낙 투입구가 넓기 때문에 뭐 하나 못 건질 게 없겠죠. 그렇죠. 이거 가지고 노트북이나 아니면 책 위에 있는 먼지들 흡입 청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단순하게 흡입이 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브러쉬로 이게 한 번 쓸어주기 때문에 특히나 고가의 가전 TV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런 거 하시기에 너무나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총 저희 처음에 미팅할 때 이지솔 브러쉬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화장하시는 솔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얼굴에 블러셔 같은 볼터치하는 브러쉬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투입구도 넓고 이거 자체가 목 자체가 워낙 부드러워서 그렇죠. 정말 써보시면 반하실 거고 투입구가 넓어서 조금 커다란 먼지들 있잖아요. 아이들 특히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청소하실 게 너무 편해요. 보통 우리가 핸디 따로 바닥 따로였어요. 근데 얘는 이거 하나로 다 됩니다. 한 번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투입구가 넓기 때문에 한 번에 쫙 그리고 조금 남는 먼지들 또 한 번 쓸어주는 거예요. 흡뜩 지나가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하나 이게 한 번 먹는 거죠. 이게 쫙 먹어요. 정말 뭐 빠지는 거 없이 여기에 과자도 한 번 해볼 텐데 우리 아이들 소파 위에서 과자 정말 많이 먹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근데 본격적으로 공기청정기 쓰시죠. 프리패터까지 청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데도요 고객님 먼지들을 자주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그 비싼 정말 그 바닥 전용으로 사가지고 못 쓰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쫙 청소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 제가 또 하나 놀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금까지 청소 한 대로 했어요. 지금 저희가 수많은 청소를 했잖아요. 여러 대 쓰지 않아요. 이거 한 대로 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흰이에요. 처음 가지고 힘을 끝까지 끌어갈 수 있는 힘 모터의 기술력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전히 100여 분 넘게 200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5월 한 달은 고객감사 대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역대급 조건을 몰아오고 있어요.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건 방송에서만 태팔 정품의 스탠딩 거치대까지 챙겨드리면서 가격이 잃었든 적이 없습니다. 방송 사상 역대 최저가 찬스 23만 원대예요. 23만 원대. 무선 선수로 태팔을. 그런데 한 달에 내시는 금액이 2만 6천 원대다 보니까 부담 확실히 낮춰드릴 수가 있죠. 여기에 곱하기 36, 48 하면 내가 계속 내야 하지만 딱 10개월 내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가격까지. 지금 일단 지은속도 워낙 빨라서 저희 전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골드 브라운 컬러가 인기 가장 많아요. 빠르게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태팔과 함께하시죠.